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혁입니다 저는 연쇄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목감기가 좀 올만나 봐요 그래서 목이 좀 맛이 갔는데 이럴 때마다 농담으로 저희 친구들끼리 목소리 잃은 카나야 하고 그러는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과 과장된 공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재로서는 균형 잡히자는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데 고지혈증 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긴 한데 그 중에 일부는 정말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우려지만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거는 사실은 좀 과장된 공포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스타틴에 대해서 고지혈증 주로 스타틴이죠 부작용에 대해서 팩트시트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어떤 것은 너무 과장됐다 어떤 것은 진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지혈증 약이라는 건 스타틴인데 이게 잘 들리나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좀 나빠져서 스타틴이라는 약은 곰팡이에서 추출한 약이에요 그래서 곰팡이가 어떤 게 있냐면 박테리아라든가 다른 자기의 기생생물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생물질을 내는데 그 항생물질 중에 하나가 박테리아의 세포막 위에 주요 성분인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항생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곰팡이는 자기 세포막이 박테리아하고 달리 박테리아는 콜레스테롤인데 얘는 얼구스테롤이라는 약간 종류가 다른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지는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박테리아만 죽이거나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스타틴이라는 얘기가 박테리오 스타틱, 박테리오 사이다를 해서 뭐를 멈추게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데서 연유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붙였는지는 원작자한테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 세포막의 중요한 성분인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여 박테리아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곰팡이의 방어물질이라는 뜻이죠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아키라 엔도 선생님이라고 정말 아주 뛰어나고 정말 노력가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금 1935년생이고 아직 살아계신데 이분은 이제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이밍을 존경했던 일본의 농학생물학자예요 이분이 맨 처음에는 역시 곰팡이를 쭉 주제로 삼았는데 곰팡이를 이용해서 주스를 어떻게 가공하는가 에 대해서 이제 기업연구실에 있으면서 연구하다가 그게 좀 효과가 나서 이분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한 몇 년 동안 갔다 온 다음에 일본의 상교제약 실험실에 책임자가 돼서 이때 이제 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약 6천여 개를 지금 이제 뭐 여러가지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약을 분자적으로 찾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만 당시에는 완전히 수작업을 했거든요 6천여 개 후보물질을 일일이라 탐색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아스페질로 썼던 곰팡이에서 드디어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생성을 억제하는 약을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교하고 미국 멀크죠 MSD 외국에서는 이제 멀크 독일 멀크도 있고 미국 멀크도 있는데 2차 레전때 미국이 멀크를 적산 그러니까 적의 그 기업으로 해 가지고 분리가 됐어요 근데 뭐 그래도 예의상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건지 MSD라는 건 외국에서는 미국 멀크는 MSD라는 명칭을 써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멀크죠 그래서 공동 개발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스타틴인 컴팍틴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한테 쓰면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해서 드디어 고지혈증 환자의 심장병을 막을 수 있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개실험은 여전히 이제 혹시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꾸준히 이제 실험을 했는데 개한테 이제 약을 먹였는데 그때 개에서 임파종 또는 다른 말에 의하면 무슨 장상피화생 전암병변이 발생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한테 투여하기를 중지했죠 실험 단계에서 이제 후일담이지만 좀 억울한 게 이게 개한테 무슨 몇 그램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약의 수십 배 수백 배를 하루에 먹이니까 당연히 뭐 온전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 컴팩틴이라는 물질에서 미국 MST가 먼저 여기서 로바스타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987년에 처음으로 미국 FDA 허가를 받고 처음으로 상용화된 스타틴을 만들기 시작했고 역시 또 이 쌍교도 컴팩틴에서 유래된 물질인 프라바스타틴 이거 둘 다 지금도 쓰고 있는 이야기 프라바콜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고 매발로친 하는 이야기 프라바스타틴이거든요 로바스타틴은 로바코 로바 메드 뭐 이런 거고 1989년 쌍교에서 이제 개발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그래서 한 큰 스타틴이 개발된 지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마이클 브라운하고 골드슈타인인데 이분들은 노벨상 수상자예요 이렇게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수용체 LDL 리셉터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해 냈죠 그래서 노벨상 수상을 받았고 아키랜드 선생은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스타틴을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만 노벨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굉장히 겸손하고 저도 한 2003년에 국제학교에서 뵙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개발한 발명 거기나 발견에 대해서 아무 특허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않은 굉장히 고고한 학자세요 그리고 진짜 페니실린 발명해서 인류를 구한 플레밍을 담고자 했는데 역시 곰팡이 쪽을 연구해서 플레밍은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했지만 이분은 곰팡이에서 스타틴을 발견해서 개발하신 분이죠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키라 엔도라고 쳐보시게 되면은 유튜브에 이분이 2016년에 캐나다 어떤 학회에서 상을 받을 때 인터뷰한 게 있는데 되게 좀 말씀 어느 정도 감동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스타틴은 30년 됐다는 거죠 스타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일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낮춤으로써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약물이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재발을 방지하는 약물이라서 그 탑10 뭐 그 전 세계에서 1년에 가장 많이 팔리는 먹는 약물 중에 탑10을 보면 뭐 어떤 해에는 4개가 그냥 스타틴 계열인 경우도 있고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매년 수백만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처방되는 약이고 여러 사람이 먹다 보니까 역시 또 부작용도 가장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스타틴을 쓰면 어떻게 된다 스타틴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괴담도 많이 돌았고 이제 그 괴담 수준이 지금은 옛날엔 개인간에 돌았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도 발달하고 유튜브도 발달하고 또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제 그런 것들이 광범하게 퍼져 가지고 지금은 아주 공중병원학성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 또한 이것 때문에 오늘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죠 스타틴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에요 첫째는 콜레스테롤 자체 스타틴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콜레스테롤을 부정하는 이론인데 이론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론적 근거가 없는데 콜레스테롤은 심장병이 위험하지 않고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해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콜레스테롤 무해론 또는 이제 콜레스테롤 컨스피러스 theory에서 콜레스테롤 음모론이라고까지 얘기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거나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기울일 필요는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제 네이버 블로그에 설탕 음모론 포화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글로 1과 2편 2편으로 나눠서 써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는 읽어보시고 싶으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튜브 이 동영상 안에 있는 거죠 제 닥터 조그나 3분 건강 안에 스타틴 누가 먹어야 하나요 한번 보시면은 콜레스테롤은 확실히 문제가 있고 높을수록 문제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야지 좋다라는 것을 이제 쓰여져 있는 글과 동영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는 건 두 번째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 맞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야지 심장병이 예방되는 건 맞는데 스타틴의 약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먹는 것이 더 해롭다고 하는 게 스타틴 유예론이에요 두 가지 중에서 이건 좀 더 과학적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에비던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틴 유예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인 사이에서 또는 심지어 의사 사이에서도 거론되는 스타틴의 부작용은 근육이 녹는다 근육이 망가진다 이게 횡문근 유내증 근육염이라는 건데 이 약을 받아보면은 뒤에 약물 주의사항에 거기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근육이 녹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를 갖다가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또 굉장히 스타틴 위험하니까 딴 거 먹으라고 또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린다 요즘 또 환자분들 이런 얘기 듣고 와서 치매에 걸리니까 나는 이게 좀 가급적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추면 혈관이 얇아지고 나빠지기 때문에 혈관이 터질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나는 먹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또 유명한 얘기인데 어디 케이블티비에서 의사가 나왔던지 누가 나왔던지 모르겠다 하여튼 잇몸뼈가 괴사되고 녹아서 여기 빵 꾸어난다고 해가지고 또 한때 굉장히 그런 공포스러운 괴담이 돈 적이 있고요 간이 나빠진다 오래 먹으면 콩팥이 나빠져 투석을 해야 된다 이제 또 남자분들은 또 정력이 약해진다 사실 50세 이후에 정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지만 뭐 하여튼 이것도 아주 또 그렇게 그 많이 우려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암에 걸린다 이런 모든 약은 다 암하고 암에 걸린다더라 30년 동안 암에 걸린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우리가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그리고 어디부터는 좀 너무 과장된 얘기인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제 해설글에다가 올려놨는데요 4개 정도의 큰 아티클을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의사 아니면 좀 읽기가 어렵고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으로 잘못 호도된 이런 여론에 대해서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다시 방향을 잡아줘야 될 의사들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스타트인의 부작용 보고가 얼마 전에 미국 심장협회 AH는 협회입니다 환자와 의사와 여러 전문가 그룹과 다 포함되어 있는 협회에요 학회가 아니라 학회는 이제 의사만 또는 의사를 위시한 과학자들을 학회라고 그러는 거고 협회는 이 환자까지 다 포함한 환자 단체 뭐 이런 거 다 있는 걸 이제 학회라고 그러는데 American Heart Association인데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하도 스타트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과장된 공포가 많이 도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Scientific Statement 선언서 거든요 천명한 거에 입장을 여태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학회의 명으로 굉장히 위중한 거죠 학회의 명으로 처음으로 스타틴이란 약물에 대한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천명한 겁니다 굉장히 무게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여기 한 2주 전에 아마 이 아티클이 나왔을 거예요 이 아티클 어떻게 찾아 보시냐면 이 동영상 해설에 제가 그 하나 링크 해 놨어요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흔히 학회나 이런 단체는 제약회사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아주 상투적으로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도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 이건 아니구나 두 번째 거구나 이것도 하여튼 미국 2018년도에 미국 AH 하고 ACC 하고 여러 가지 학회가 한 10개 학회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얘기는 59에서 60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링크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 정부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건데 뭐 학회나 이런 협회는 다 이렇게 제약회사 이익에 놀아나는 거기 때문에 아 다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또 굉장히 의심이 많고 이런 편집중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모든 의심을 하는 사람이 편집중이 아니지만 일단은 음모론자들이 있는데 이거 미국 정부에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 건데 이거는 이게 유명한 거거든요 이게 약자로 USPSTF 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US 프리벤티브 서비스 타스크포스팀이라고 해가지고 항암제 항생제 고혈압 약제 고지혈증 약제 당뇨약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객관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 어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느냐 근데 부작용이 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보고한 보고서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작용에 대한 얘기는 21에서 25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안 나오는데 흔히 이제 그 의사들은 다 과도하게 처방하고 또 제약회사 연결되어 있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리뷰가 쿠클레인 리뷰에요 쿠클레인이라는 사람들도 이제 의사였는데 임상실험이나 이런 게 제약회사의 스폰서를 받은 임상실험이 제약회사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뛰쳐나가서 자기 재단을 만들어서 그 제약회사와 이익과 무관하게 어떤 치료법이나 약제에 대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한 논문을 메타 분석을 내놓는 거에 나름 의미가 있는데 대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전문적인 영향에 대해서 까거나 비판하고 싶을 때는 쿠클레인 리뷰를 보통 참조를 해요 근데 저는 쿠클레인 리뷰를 별로 믿지 않는 게 그거는 현실에서 전문가가 보기에는 좀 사변적이고 지나치게 데이터의 질과 논문의 질을 상관없이 다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자기네가 원하는 쪽으로 발표하는 경향에서 저는 믿지 않는데 역시 그것도 제가 링크해 놨어요 이건 NNTNET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링크해 놨으니까 한번 거기 가서 뭐 NNTNET이 쿠클레인 리뷰 쿠클레인은 아니지만 주로 쿠클레인은 많이 참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네 가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 스타틴을 먹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근육에 대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타틴을 먹으면 근육이 아프다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 근육이 녹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보면 실제로 스타틴을 먹을 때 근육통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양쪽이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아파요 한쪽만 아프고 여긴 안 아프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양쪽 더구나 말단은 안 아파요 주로 몸에서 가까운 쪽이 아파요 그럼 어디가 주로 아프냐면 양쪽 어깨 쪽지 그다음에 양쪽 상완 어퍼암이라고 하죠 위팔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아플 때 이제 수시거나 시리거나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몸통하고 붙은 쪽이 양쪽 허벅지죠 허벅지나 엉덩이 쪽이 또 양쪽이죠 양쪽입니다 양쪽이 동일하게 아픈 거예요 수시거나 시리거나 힘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많이 위험한 게 근육염이나 횡문근 유내증이라는 건데 근육염도 천 명당 한 명 정도에 미만으로 오는데 이거 역시 약을 끊으면 바로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횡문근 유내증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근육이 녹는 데더라 이런 건데 골격근이 이제 이렇게 융해가 되는 병인데요 거의 없어요 심망맨당 하나 한 명 정도인데 제가 여태까지 의사생활하면서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고지혈증 전문가고 옛날부터 콜레스테롤약을 굉장히 많이 처방을 했는데 치명적인 경우는 본 적이 없고 횡문근 유내증은 제가 세 명 봤어요 여태까지 제 의사생활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드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증상이나마 여기가 여기가 근육이 이렇게 붙고 코카콜라 같은 색깔의 소변을 보고 이러는 증상인데 거의 일반적으로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은 게 근육통인데 이거를 스타틴 어소시에이티드 머슬 심프텀 이래가지고 샘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왜 어소시에이티드라고 하냐면 아직도 인과관계가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하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기전이라든가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데 이거 샘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일반적인 리얼 월드에서 임상실험이나 진짜 이런 세상에서 스타틴을 끊는 이유 중에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타틴을 10명이 끊었다면 그 중에 6명은 근육통 때문에 끊은 거고요 그리고 30일 주면 60일 있다가 오는 분이 있거든요 잘 안 먹어요 근데 이렇게 스타틴을 제대로 먹지 않는 이유에 52% 약 반은 이거 먹으면 근육염이 생길까 좀 두렵다 근육통이 있을까 봐 두렵다 내지는 실제로 근육통이 있다 그래서 아껴 먹거나 적당히 먹고 오는 경우가 이제 52%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나 이 스타틴을 먹으니까 근육이 아파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스타틴에서 다른 스타틴을 교체하는 이유 중에 약 3분의 1이 바로 이 근육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연구에 보면 스타틴을 먹는 미국인 중에서 10명당 1명은 스타틴을 끊는대요 그 중에 5%가 근육통 때문에 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 스타틴을 먹으면 100명 중에 10명이 스타틴을 끊는데 5명이 근육통 때문에 끊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스타틴을 처방할 때 환자가 약을 끊는 이유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스타틴과 관련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코클레인 리뷰라든가 이런 쪽이나 또 스타틴에 대한 근육통을 굉장히 높게 잡는 사람들은 10명이 먹으면 3명이 생긴다 즉 100명당 30명이 생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스타틴을 여러 가지 출시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하잖아요 스타틴하고 가짜 약 먹고 여기 땅에서 5년 지나서 주로 스타틴이라는 약이 심장병 얼마나 많이 예방하는 걸 보는 것 중에 부작용도 다 검사하거든요 근데 그 가짜 약하고 스타틴이 동일한 민도예요 한 1000명당 1명 정도 또는 1000명당 3명 정도의 근육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시험에서는 그렇게 발견이 안 되는 증상이거든요 이제 비판 논자들은 임상시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미리 그 전에 스타틴을 먹여 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참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끊는 사람을 다 제외하고 거기 약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만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작용보다 적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액티브 러닝이라는 거예요 임상시험 방법이거든요 어떤 약을 실험할 때 맨 처음에 그 약 성분을 주고 그 약에 의해서 어떤 다른 부작용이나 아주 심각한 게 없는 사람만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말이죠 플라시벌 러닝이 더 많아요 플라시벌 러닝이라는 건 위약을 주는 거거든요 위약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위약에 대해서 아 너무 아파요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액티브 러닝 보다는 플라시벌 러닝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뭐 이런 주장 사실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겨눈 임상시험이 있는데 스타틴에 의해서 근육통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게 이중맹검 스위치 실험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연구자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게 스타틴과 위약을 한 일 중에 하나를 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타틴을 먹었던 사람한테 위약을 먹이고 위약을 먹였던 사람한테 스타틴을 먹여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스타틴을 먹였을 때 가짜 약보다도 정말로 근육통에 대한 호소가 늘었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둘 다 똑같아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정밀한 이런 임상시험을 했음에도 거기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스타틴에서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고 근육통이 있다고 하는 거 이제 굉장히 좀 의아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이게 저널에는 파워 오브 서제스천이라고 나왔는데 암시의 힘이라는 건데 노시보 이펙트예요 이제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건 위약 효과인데 플라시보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질 거야 라는 굉장히 강한 그런 심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가짜 약을 먹어도 좋아지는 게 꽤 있거든요 지금은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저희가 환자한테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병원에서 약을 줄 때는 너무 아프고 증상이 너무 화려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자들한테는 가짜 약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한번 먹어보고 꼭 좋다고 좋아질 거라고 하면 그 약 먹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위약 효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알아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시보 이펙트라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위약 효과인데 뭐냐면 내가 이걸 먹으면 해로울 거야 라는 암시가 걸리면 정말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노시보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플라시보 이펙트하고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아주 유명한 연구가 나왔어요 이게 아스코트 엘레레이란 연구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콜레스테롤 약에 대한 인상 시험인데 이 연구가 3.3년 동안에 이쪽은 스타틴 이쪽은 가짜 약을 줬는데 스타틴을 복용한 사람도 자기가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게 하고 위약을 복용한 사람도 자기가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게 해서 3.3년 동안에 갔는데 이미 스타틴을 복용한 군이 심장병 예방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 이상 연구를 진행하는 거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했어요 3.3년 동안에 중단하고 그 다음부터 오픈라벨로 했어요 스타틴 먹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스타틴을 먹고 있었습니다 계속 드시려면 드세요 라고 했고 위약을 먹고 있는 그룹한테 당신은 위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도 위험하니까 스타틴을 드세요 해가지고 이제 다 풀어줬거든요 오픈라벨이에요 그래서 그냥 맹검 상태에서는 모를 때에는 근육통의 호소가 위약이나 스타틴을 진짜 먹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았는데 진짜 약을 자기가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2.2년 동안에 더 추가 연구를 했는데 갑자기 스타틴을 먹고 있는 환자들한테서 근육통의 호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환자들은 바뀌지 않았고 환자들의 백그라운드도 바뀌지 않았고 같이 먹는 약도 바뀌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 다른 거는 그전에는 내가 위약을 먹는지 스타틴을 먹는지 몰랐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스타틴의 약을 먹는지 알고 난 다음부터 근육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밀한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된 다음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스타틴의 부작용 중에 근육통이라는 걸 지워야 된다라는 이제 논쟁이 논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노시부 이펙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정말 현실에서 가장 귀찮고 가장 그 많은 부작용 호소 중에 있는 근육통이 실제로는 진짜가 아니라 암시 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하게 호소하는 근육통의 이유가 뭐겠느냐 첫째는 약물 주의사항에 보이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육통과 치명적인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을 때는 섬뜩한 문구고 있고요 두번째는 의사의 경고도 의사가 보통 약을 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얘기 안 하고 살짝 주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고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데 간 수치 올라가는 거는 내가 아무리 암시를 걸어도 간 수치는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지만 근육통이라는 건 다분히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먹고 근육통이 생길까 하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과 미디어에 널려있는 과장된 언급도 있어요 인터넷은 당장 지금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스타틴 부작용하면 근육용 근육통 횡무근 윤회증 무서운 부작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스타틴에 대한 부정적 연구에 대한 편향된 보도가 많이 나와요 뉴스라는 건 좋은 걸 보도하면 안 보잖아요 남이 선행이라든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잘 안 보고 재미도 없죠 그래서 보통 누가 나쁜 짓 했다 누가 크게 나빠졌다 뭐 그런 부정적인 보도들이 더 많이 클릭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스미디아도 그런 어떤 뭐 했다 뭐 스타틴 쓰고 좋았다 너무나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뉴스 가치가 없지만 어 그 전에 기존관념과 다르게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뭐 치매가 된다더라 스타틴을 쓰게 되면 나빠졌다 이런 연구 보고는 그게 비록 단편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모른다더라도 뭐 일단 내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의 나라도 우리나라도 있고 스타틴의 부작용을 이용해서 아 그래서 스타틴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어봐라 또 스타틴이 부작용이 있으면 이거 같이 먹으면 좋다 이런 스타틴의 부작용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라는 의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 가지고 어 실제 실제보다도 훨씬 과하게 근육통을 호소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육통이 있을 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저 환자 중에서도 근육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한 제가 봤을 때 5% 되는 거 같아요 5%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있잖아요 꼭 알아 둬야 될 게 의사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스타틴을 준 다음에 환자가 근육통을 호소하면은 일단 의사도 이거 내가 스타틴을 줘서 근육통이 생기나 하고 생각하고 환자도 워낙 있던 근육통인데도 그때까지는 잘 인식이 안 되다가 스타틴 먹고 또 주의사항 듣고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근육통이 생긴 것 같아서 근육통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 꼭 보세요 비타민 D 열피비 근육통이 와요 비타민 D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근육통 피곤함 등짝 아프고 양쪽 팔 아프고 힘이 빠지는 건데 이게 스타틴 부작용 아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다 오시게 되면 비타민 D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다가 아니라 만성질환 당뇨나 고주혈등 같은 경우는 해요 그럼 대부분 다 떨어져 있어요 한국인은 한국 성인 남녀 30세 이상은 비타민 D 결핍이 90% 해요 유럽 사람들은 20%만 결핍이에요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몰라요 한국 사람은 거의 그냥 돌 던지면 다 비타민 D 결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스타틴과 연관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 다음 갑상선 기능 저하가 근육통요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붓고 힘이 없는 건데 그것도 근육에 관한 병이거든요 근육의 마이토콘드의 잘못된 기능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병리학적 소견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스타틴에 의한 근육량과 갑상선 기능 저하의 근육량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갑상선 기능 저하 여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고지혈증 환자의 약 5% 정도는 갑상선 기능 저하의 2차 고지혈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환자한테 꼭 검사 고지혈증 처음에 평가할 때 비타민 D 하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을 꼭 평가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환자들이 웃어서 코키텐 먹는다고 그러는데 코키텐는 아쉽게도 효과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수요 왜냐하면 스타틴이 어떤 걸 끊는 경로에 콜레스테롤만 생성하는 걸 끊는 게 아니라 그 곁다리로 항산화 물질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도 생성이 좀 저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코키텐이에요 그래서 코키텐이 떨어질 거라 하지만 실제로 근육통과 혈중 코키텐 농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혈중 코키텐 뿐만 아니라 근육 실험도 했거든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 실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타틴 먹고 나서 근육통이 있다는 사람 다 모아서 허가받고 다 이 허벅지에 있는 근육을 다 생검을 했어요 그래서 근육 생검하는데 그 병리학적 소견부 거기서 농도 재고 다 한 다음에 코키텐도 봤는데 코키텐이 별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틴이라는 건 간에서 제공하는 약이지 근육에서 제공하지 않거든요 거의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환자들한테 코키텐을 다시 투여했어요 코키텐 투여한 다음에 또 스타틴을 투여했어요 그런데 결과에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이 아프거나 똑같이 안 아프거나 막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래서 코키텐을 투여한 것이 근육통의 예방이나 근육통의 완화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코키텐을 먹으면 좋아지는 것 같으냐 이게 위약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키텐에 대해서는 미국 여러 가지 심장학회나 어디에서 전혀 근거가 없다 아직까지는 권장할 만하지 않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코키텐을 제가 코키텐 드신다면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드시는 건 막진 않지만 환자분이 저에게 대놓고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안 먹어도 되냐 할 때는 당연히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환자가 여기에 막 이만한 콜레스톨 덩어리가 있고 심근경색이 있었고 굉장히 그래서 스타틴을 꼭 먹어야 될 환자라면 그런데 그 환자가 스타틴과 관련된 근육통이 심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경로를 밟아야 돼요 일단 스타틴을 중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증상이 비타민들이 열피비나 아니면 갑상선 저하가 있는지 아니면 그때 감기가 걸렸는지 아니면 운동을 좀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이유를 찾아보고 한 몇 주 쉽니다 몇 주 쉰 다음에 다른 스타틴으로 적은 용량에서 한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틴에 의한 근육통은 모든 스타틴에 그런 게 아니고 의학용 클래시펙트라고 그러는데 모든 스타틴이 그런 게 아니라 제품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스타틴 예를 들어서 로즈바 스타틴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면 쉬고 아토바 스타틴을 써도 되고 또 심바 스타틴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면 또 프라바 스타틴을 좀 써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미국 연구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큰데 10만명 스타틴 복용 환자 중에 약 1만명이 스타틴을 끊어요 근데 이제 이런 1만명 중에서 6,500명한테 다시 투여를 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4,500명 도저히 안되겠다 이상 못하고 6,500명한테 다시 투여했는데 90% 이상이 다시 잘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6,500명 중에 1,295명은 워낙 쓰던 스타틴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틴에 관련된 근육통이 사실은 그 스타틴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그만큼 암시의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약 515명만이 7.8%만이 스타틴을 어쨌든 간에 복용을 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스타틴이 중요한 신근경색 환자라든가 뇌경색 환자라든가 아니면 강한 10년에 20% 정도의 신근경색 위험인 환자 같이 꼭 스타틴이 꼭 필요로 하는 환자는 스타틴에 의한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또는 조심조심해서 결국은 90%는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위험한 고위험군을 보시는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환자가 그런 게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환자는 잘 상의하고 스타틴이 왜 중요한가를 꼭 상의한 다음에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체에 추천한 두 편 영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캡틴 판타스틱 하고 다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인데 이 캡틴 판타스틱에 나온 사람이 전형적인 이 이 의학무용론 그 다음에 체제 무용론 이런 꽉 차있는 사람이에요 히피였는데 이제 그 체제는 교육체제부터 시작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이반일리의 제자 같은 병원이 병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제도는 사람을 주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노예로 만드는 거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끌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에서 사냥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일어나는 에피소드 이 아빠의 관념 과잉된 나이부한 그런 생각들을 이 자녀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기 시작해서 나중에 해피엔딩을 끊었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느껴요 이렇게 콜레스톨 음모론 아니면 의학 무용론 여러 가지 자연주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굉장히 관념이 과잉이 돼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약간 내용은 다른데 켄 루찌 감독이거든요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보세요 굉장히 따뜻하면서 가슴 아픈 영화입니다 이게 진짜로 현실을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서 연말연시를 지냈으면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영화평은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 써놨는데 보실 분은 보십시오 오늘은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